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판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노와 니가노와 디몽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와 교회를 살리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도 하겠습니다 나와 교회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중직자를 세웠는가 하면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려운 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 대상에서 자꾸만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하냐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응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우리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열두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열두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열두사도가 다시 말씀사역과 기도사역 속에 집중하고 일곱 집사가 세워지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교회를 살리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우리 예원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지역과 또 직장과 세계 선교 현장에 장막터를 넓혀가는 우리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글씀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첫 번째 나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의 힘쓴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집중 속으로 다시 들어갔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치니까 신기할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라빵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소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소가 되시고 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어떠한 응답과 축복이 담겨있는가 하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응답과 축복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갈보리산의 언약인 오징 예수 그리소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남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신 미션을 마음속에 다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테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으로 붙잡았고 또 이 마가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으로 붙잡았고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붙잡았는데 이 미션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담는 것을 담는 것이 감남산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라빵의 언약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내는 힘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15개 나라의 문이라는 것은 생각의 문이 되고 또 마음의 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지혜의 문이 되고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된 것이고 또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또 세상의 선배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중심, 또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만 희미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세계 속에서 싸움은 138의 하나님의 언약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속임수와의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직 그리소를 붙잡고 누리려고 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넘어지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창세기 6장의 육신중심 속에 물질중심 속에 속이게 되고 우리가 조금 성령춘만 받으면서 세계의 보고마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면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중심으로 사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인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라빵의 언약인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춘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그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도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보좌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속에서 원리스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날, 그때 그곳에 모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또 세계보고만을 할 절대 제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날, 그때 그곳이란 것은 여행적으로 보면 출애굽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출바벨론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출로마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날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사단의 영적인 노예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받을 때 해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바벨론의 날이란 것은 우리가 사단의 영적인 포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인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해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로마의 날이란 것은 우리가 사단에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속에서 그리스와 세계보고만의 언약을 붙잡고 해방받은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출래굽의 날이고 출바벨론의 날이고 출로마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출래굽과 출바벨론과 출로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12사도와 새롭게 세워진 7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도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말씀을 포럼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포럼할 때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은 내가 필요해서 붙잡은 말씀이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말씀 포럼을 하는 진실하게 할 수 있는 한 팀을 만나면 그 지역과 구역과 그 기간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도전은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엉뚱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아서 이제 막 출애급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가 해방받아서 이제 막 출 바벨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열두 제자가 하나님께 가장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미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위인 1조 3운동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하고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미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단체를 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3단체를 살리라는 말씀을 줬는데 지금은 우리 후대들이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3단체를 살리라는 말씀을 줬는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3단체를 살리는 위치로 보내시고 또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또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포럼하면서 교회를 살리는 도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일곱 집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춘만하고 또 믿음춘만하고 또 지혜춘만하고 칭찬춘만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성령춘만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오기 때문에 성령춘만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 비밀을 가진 중직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춘만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믿음춘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춘만한 것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소리를 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춘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자를 택하다는 것은 객관성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객관성이 없으면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곱 집사가 초대교회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이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몽과 바베나 같은 중직자는 중요한 자리에 뽑혔다가 이름도 없이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니골라라는 중직자는 초대교회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대반과 빌립은 지금도 신앙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삼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도전을 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지역과 또 교회와 세계와 미래 현장을 살리는 도전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대반 지사처럼 그리고 빌립 집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복음에 영향력을 입히는 전도 제자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무수 축복합니다